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앞으로가 지금 현재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시가 충분히 반등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만큼 현재 반등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이제 증시에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현재 별 5개 레포트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월 말을 기점으로 시작된 미국 증시의 베어마켓 랠리가 현재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S&P500은 낙폭을 50% 정도 되돌렸으며 현재 고점 대비 하락률이 불과 마이너스 10.48%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은 저점 대비 20% 이상 올랐다. 나스닥 6월 중순 저점 대비해서 지금까지 현재 QQQ 기준으로 22.31%가 오른 모습입니다. 반등의 모멘텀을 더해준 건 물가 모멘텀 둔화와 긴축 전망의 약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반기 내내 물가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괴롭혔는데 인플레이션이 유가의 영향 가장 크게 유가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큰 증시의 호재로 작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방향성과 시장의 컬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베어메켓 랠리 과정을 되짚어보면 첫 번째로 주식시장의 긴축 전망의 되돌림을 꽤 많이 선반영 했으며 두 번째로는 하반기 기업이익 전망 하향 속도도 오히려 지금 현재 가팔라진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주가 반등폭은 주가가 얼마나 내렸냐에 따라 결정됐고 실적과는 현재 무관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하락폭이 컸던 로우 퀄리티 주식과 중소형주가 특히 강하게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보면 ARKK 아크인베스트의 현재 수익률을 보면 저점 대비 43.88%나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59.5%로 굉장히 큰 편이지만 이 중소형주 특히나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이 중소형주의 지금 상승폭이 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우리가 현재 주가의 레벨과 펀드멘털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차별적 자율 반등 장세가 더 진행되기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실적 차별화 장세, 실적의 근간 차별화 그리고 압축적 장세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S&P500 지수 기준으로 200일 선을 돌파를 한다라면 추가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하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 되어야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2006년과 2019년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6년 상반기 그리고 2018년 하반기 모두 패드가 지금처럼 금리 인상 사이클 막바지로 접어들던 시기였습니다. 금리 인상 과정에서 경기가 둔화하자 주가 밸류에이션이 하락하고 시장의 긴축 전망도 점점 약화하기 시작했으며 금년 상반기와 유사한 구도로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2006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로 접어들면서 패드는 긴축을 멈췄으며 시장은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전망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경기 침체가 출현하면서 상승세가 막을 내렸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2018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QQQ 보면은 금리 인상하는 시기에 주가가 QQQ, 나스닥이 20.87%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이렇게 20.87%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르던 주가가 경기가 침체되자 마이너스 23%라는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하락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은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경기 침체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현재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주도주와 대형주 그리고 이익 모멘텀이 강한 주식들로 압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이런 기업들을 섹터별로 잘 골라야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섹터별로 분들이라면 특히나 최근 이익 전망이 크게 후퇴하지 않으면서 내년 이익이 유미하게 성장하는 업종이 자동차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의료장비, 은행 업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해당 업종 내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압축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현재 별 5개 레포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마로 시각을 확장해보면 두 개의 테마에서 두드러진 이익 전망 개선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정책 모멘텀이 동반되고 있는 태양광과 전기차 이대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외에도 수소, 풍력 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내년도 성장이 높은 가운데 가파란 실적 전망 상향이 돈반되고 있어 현재 시장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태양광과 전기차 섹터 아웃포폼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태양광은 솔라이치 등이 대장주인데 TANETF를 매수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으며 전기차에서는 여전히 테슬라가 매수가 유효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앞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반등이 나온 만큼 이렇게 개별 업종을 고르실 때는 섹터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종이 자동차, IT, 소프트웨어, 의료정비, 은행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태양광, 전기차,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섹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고 가장 개인이 잘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ETF 투자, 지수에 투자하는 예를 들어 SM 표백의 상승에 배팅을 하는 SPY라든지 VOO, 수수료가 좀 더 저렴한 VOO 등 이런 ETF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시가 충분히 상승할 만큼 상승하였기 때문에 언제 조종이 소포과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반면에 200일 선과의 거리를 불과 마이너스 0.5%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추가 상승 여력도 존재하며 조종이 와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다. 두 가지의 케이스가 모두 열려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포트폴리오는 한번씩 점검을 해보면서 지금 증시가 반등할 만큼 반등을 했기 때문에 개별 포트폴리오 확인 그리고 실적을 잘 내는 종목을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그리고 이런 섹터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홀딩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다른 섹터나 전망이 줄어드는 섹터의 보유 종목을 기업의 실적이 줄어드는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